저는 정말 놀랬던 게요. 여러분 굳이 쇼핑을 2번, 3번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. 이 안에 재킷도 있고, 폴라 셔츠도 있고, 기본적인 셔츠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여성용의 집업 스타일이에요, 고객님. 앞쪽에 이런 자수의 포인트라든지, 여러 가지 컬러 배색이라든지, 아텔리에서 하나하나 다 검수 받은 모습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사실 이 재킷의 가격만 하더라도 7만 2천 원, 다 뿐가 있습니다만, 오늘은 3벌 갔는데 모든 혜택가가 7만 1천 원대까지. 옆쪽으로는 기본적인 셔츠예요. 카라가 있다 보니까 골프치실 때도 좋으시고, 우리 워킹맘께서는 출퇴근하실 때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컬러 자체가 확 사하니, 이런 거 하나하나 앙드레김의 감성으로 톤을 잘 맞춰놨거든요. 고민하지 마시고, 여러분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적인 반폴라의 셔츠예요. 저는 그렇더라고요. 간절기 때 뭔가 날씨 변화 때문에 목이 간질간질한 경우들이 있는데, 따로 스카프 같은 거 하지 않으시더라도, 저 정도의 길이감 정도라면 지금도 충분하게 입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이런 깃부분 같은 경우도 과하지 않게 적당한 폭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. 무너지지 않아요. 아예 딱 세웠을 때도 조금 더 깔끔한 모습으로, 저는 개인적으로 세웠을 때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었고요. 하나하나 나 앙드레김을 입었어 라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왕관의 자수, 여러 가지 플라워의 자수,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슬쩍에 라인 들어가면서, 이거죠. 이게 없으면 저는 너무 힘들어요. 배를 가려주면서 활동성을 보장해주는, 심지어 길이감도 보시면, 거의 뭐 엉덩이 중간 정도 가릴 정도니까, 팬츠라든지 스커트라든지 안에 넣어서 입든지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